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가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 등의 기차표 중 40%는 발권 이후 예매가 취소됐고, 취소된 이후 끝내 팔리지 않은 표도 100표 중 4표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.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에서 2023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3,240만 표가 발권됐고, 이 가운데 40.3%인 1,307만 표는 취소됐습니다.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 표의 4%인 129만 7천 표는 끝내 다시 팔리지 않았고, 빈좌석으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